아 안녕하세요 나에 뮤지스입니다. 굉장히 비트부터가 여름 느낌이 나는 보통 시원한 여름이 아니라 저희 나에 뮤지스 맛내 굉장히 뜨거운 여름 굉장히 핫한 여름이지. 몸매 관리보다도 안무가 너무 격해서 진짜 세 번만 추면 빅맥 햄버거 하나가 소화제 될 정도로 그런 칼로리 소모가 크다고 저희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안무 연습을 하면서 몸매를 많이 다듬은 것 같아요. 항상 이제 저희는 기본적인 모토가 여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가사를 저희가 항상 중점적으로 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좀 그런 점에 저희가 중점을 둔 것 같고요. 이 걸그룹 대전이라는 이 사이에 저희 나임뮤지스라는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이고 기쁘다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굉장히 곡은 차임뮤지스지만 활동은 기쁘고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